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동산 가치가 재평가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이동하는 바로 2호선, 강남가에 접근성이 좋은 9호선을 축으로 있는 2호선 당산과 선유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 2인 가구의 밀집도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형주택의 인기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도 하겠고요. 무엇보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호선과 9호선의 역세권이 해당되는 지역이기도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곳에는 공세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안양천과 한강을 바로 동네에서 도브로 10분 이내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곳에는 정말로 다양한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 또는 대형병 등이 생활 반경 내에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 뉴타운을 통해서 어떤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변모하는 과정 중에 그 외 지역도 점차적으로 신도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직주근접의 특징을 살펴보시겠는데요. 특히 이곳 같은 경우에는 1호선, 2호선, 5호선, 9호선, 다양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선을 활용해서 서울의 주요 업무타운과의 어떤 접근성, 특히 시간을 따져보게 된다면 15분에서 20분 내에 웬만한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쉽게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주근접과 어떤 주거 환경의 만족도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입지를 봤을 때 접근성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수많은 지역 중에 왜 우리가 영등포구를 봐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주기 위해서는 개발 오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오제에 있을까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이 신도심으로 변모하는 과정에 있고요. 기존의 인구보다 더욱더 많은 인구가 늘어나면서 특히 차량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기존의 노선이 굉장히 협소하고 상습 정체의 구간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서부간선드로와 재물포호기를 들 수가 있는데 바로 상습 정체의 구간이 서부간선드로의 지하사업을 통해서 이곳에 접근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서부간선드로 위로는 지상공원을 만들게 됨으로써 이곳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요. 이곳의 부동산 가치가 재평가받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재물포호길 지하사업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수도권에서 여의도로 접근하는 주요 도시고속도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한 굉장히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어떤 접근성과 정체 구간을 개선하기 위해서 바로 도로를 지하로 내리고 그 위로는 공원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앞선 서부간선과 재물포호길의 사업은 바로 완공시점이 21년과 22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빠르게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된다면 이곳의 일대, 이 지역 일대의 부동산 가치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후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신안산선 개통 효과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의 노선이 지하철 4호선 노선으로 서울, 특히 영등포나 여의도 쪽을 접근할 때는 무려 1시간 30분에 어떤 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신안산선을 이용하시게 된다면 1시간이 단축된 30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곳의 개통 예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좋아지는 3도심의 한 축을 담당하는 영등포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GTX 비노선과 신림선의 신설 계획입니다. GTX 비노선은 송도와 남양주로 연결하는 구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신림선 같은 경우에는 우평구 신사동에서 간악구 신림동까지 연결하는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버스 중심의 노선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이나 교통의 접근성이 굉장히 소외되었다. 그래서 이곳의 철도망이 개설되게 된다면 더욱더 많은 유동인구가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더욱더 경제나 기반, 부동산 가치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여의도에 있는 초구층 건물에 상업화 또는 업무 시설이 등장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 게 파크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파크원 같은 경우에는 중공이 마무리가 됐고 올해 2월에 현대백화점의 오픈을 앞두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오피스 부지가 두 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호텔 부지가 있습니다. 전체 4개 동이 있기 때문에 이곳의 배후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 지역경제에 크게 활성화되는 모습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호재는 바로 지리적 위치입니다. 특히 영등포를 살펴보시게 된다면 좌측에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가 있겠고요. 이곳은 재건축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측을 보시면 용산이 있겠고요. 바로 인접 지역은 여의도가 있는데 이 세 군데 지역에서 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되면 될수록 그런 부동산 가치 상승의 효과는 바로 이런 상승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바로 이곳 영등포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 호재가 정말 많죠. 신안산성 개통 소식도 그렇고 여의도가 바로 옆이라는 점도 매력으로 느끼실 것 같은데요. 특히나 영등포구가 1, 2인 가구가 집중돼 있어서 투룸의 인기가 높을 것 같은데 지금 가격 궁금하거든요. 구호선 역세권 쪽의 투룸 시세 얼마 정도일까요? 현재 시세는 3억 6천에서 3억 7천만 원의 시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세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3억 대에서 시세가 이루어졌지만 최근에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3억 3천에서 3억 4천만 원의 전세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할 때는 2천에서 3천만 원의 금액이 필요하겠고요. 월세를 안고 진행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보증금 3천에 약 13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월세 투자 시 필요한 금액은 1억 8천에서 1억 9천만 원의 금액이 필요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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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